일이 잘 안 풀릴 때 대응 방법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상황 분석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접근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움 요청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경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휴식 잠시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휴식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함께 힘을 내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